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요 책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소개하기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제목을 저도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저도 너무나 궁금해서 매번 계속 탐구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재난을 사고파는 디스토피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항상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고 쓰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제 선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 전달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책을 쓸 때마다 계속 확인하게 되는 점점 확신이 커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작가는 어떻게 보면 문학작품을 만난 최초의 인간일 뿐이다 이 정도입니다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갖게 되는 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작품활동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문학작품을 완성하는 존재는 작가가 아니라 작가는 최초의 행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인 거고 책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독자가 놓인 시대 상황 이것이 최종적으로 그 작품의 의미를 또 효용 같은 것들을 완성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작품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밤의 여행자들일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2020년에 영어로 번역된 것이 최초의 외국어 번역본이었는데 그때 제가 재미난 표현을 들었습니다 영미권 신문에서 에코 스릴러라는 표현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작품이 스릴러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에코 스릴러가 뭐지라고 생각해서 저도 검색을 막 열심히 해봤습니다 명확한 것은 뭐 잘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이를테면 뭐 가재가 노래하는 곳 같은 이런 작품 유 아 이거구나 라고 조금 느낌을 잡고 그동안의 저의 작품 세계를 좀 보니까 에코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스릴러적인 기법들을 선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에코 스릴러라는 명명이 온 후에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좋은 에코 스릴러는 어떻게 쓰는가 라는 주제로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만 뭐 이러면서 글을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자면 제가 에코 스릴러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 작품이 어떤 시대에 어떤 독자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서 부여받은 해석들에 저도 또 다른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이 이제 해외로 번역이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11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몇 년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영상화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작품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또 시대와 맞물려서 이야기가 또 새롭게 되고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계속 좀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이 작품을 읽은 독자와 해외의 다른 독자들 간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작가로서 어떻게 체감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고요나예요 제가 이제 고요한 나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기도 했고 요나라고 하는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인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 고요나라고 하는 인물 그 발음 자체가 뭐 이를테면 이탈리아어로 번역됐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고요나라는 말이 뭐 그 나라 말로 바보보다 조금 더 아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가가 고요나라고 하지 않고 요나 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바꿔서 진행을 한다거나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일본어 번역가가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이 그 뒤에 작품 해설을 붙이는 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작품 안에서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반복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독자들에게는 소설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에 집중하는 것이 한국 독자만큼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덧붙였다라고 하셨고 트리키에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주인공이 회사에서 겪는 따돌림 혹은 미투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문화적인 차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제가 느낄 때 정말 컸던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시차였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다소 은유적인 조금 시적인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더 디제스터 투어리스트라고 하는 재난여행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직설적인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첫 번역이 되었던 그 해 2020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때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전 지구가 코비드19로 되게 당황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2013년에 우리가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겪기 전에 독자들에게 어필했던 부분과 2020년에 코로나 한복판에서 독자들 만났을 때의 이 작품이 끼치는 분위기랄까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품에서는 주요 줄거리가 재난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사에서 152가지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화산, 지진, 쓰나미, 전쟁 이런 식으로 그 카달로그를 보고 어떤 상품을 골라서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 2020년에 우리가 이 작품을 좀 더 많은 세계 독자들이 특히 영어권 독자들이 읽게 됐을 때는 어떤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항공 노선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 전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어떤 움직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책 안에서는 일부러 재난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간다는 설정인 건데 이것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장르적인 구획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야기를 썼지만 대거상이라고 하는 추리범죄 문학에 주는 상을 받게 된 데에도 저는 그 시대의 영향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그리고 남들과 함께 쓰는 손잡이를 만지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일상 그리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서 보통 라디오국으로 출퇴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착된 거리가 주는 어떤 공포 타인의 숨, 호흡 이런 것 자체가 모두 공포스러워진 상황에서 재난여행을 떠난다는 설정이 어떻게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거 이런 갭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 진짜 추리해내고 싶은 좀 풀고 싶은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 어떤 독자가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 독자들과 이제 줌으로 북토크를 했었어요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좀 놀라웠던 질문이 제가 만든 소설 속의 여행사에서는 재난여행 관련 상품을 152가지를 팔고 있는데 만약에 작가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품을 가지고 3박 4일, 5박 6일 꾸리신다면 어떤 것들을 넣으시겠어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해본 적이 없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소설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뿌려놓았던 설정은 안전거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스크린에 떠있는 재난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 어떤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편안히 앉아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전거리라고 하는 어떤 보험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팔 수 있는 상품을 구상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그건 못 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팬데믹 터널을 지나오긴 했지만 사실 인류에게 그 코비드19가 끼친 영향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겨우 겨우 가려놓고 있었던 혹은 앞으로 막 질주하느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균열들을 굳이 들여다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터널을 통과한 지금도 갑자기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또 이 작품을 그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선보이게 된 그 상황은 굉장히 아프고 혼란스럽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큰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많이 떠올렸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미노 게임 이미지였어요 저쪽에서 시작하고 나는 이 끝에 있으니까 내 앞에서 어떻게 멈추겠지 이쪽에 있으면 나까지 오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제 소설의 줄거리에 어떤 이미지화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슬픔 봉투라는 개념이었어요 저울 위에 슬픔의 용량을 달아 놓는 거죠 예를 들면 1리터, 5리터, 10리터 봉지가 있고 슬픔들을 어떤 고통, 재난들을 넣어서 판매한다라는 개념 제가 생각한 재난여행사에서 상품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유통 가능한 재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어울리는 이미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리터짜리 재난이 필요한데 5리터짜리 슬픔이 필요한데 이걸로 지금 그 정도가 나올까?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슬픔을 측량하려고 하고 재난을 수치화하려고 하고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센 것을 찾으려고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제 소설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설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통 경쟁 시스템에 놓여요 사람과 사람이 경쟁을 하기도 하고 예술과 예술이 경쟁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 밤의 여행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재난과 재난이 경쟁하는 구조에 놓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하나는 조금 적나라하게 보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은 잘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재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난 여행사에서 팔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재난을 발굴해야 한다 이것이 그 여행사의 논리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급기야는 재난을 만드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죠 조금 더 눈에 띄고 조금 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난을 발탁하고 발굴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난해에 읽었던 책 중에서 김인정 작가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겪는 어떤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난 그리고 똑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재난 쪽으로 취재 카메라가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연함을 계속 만들어가는 동안 주장하는 동안 놓치는 직면들이 있고 누적되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재난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출근하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재난여행으로 팔 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그 슬픔 저울의 이미지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위험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더 눈에 띄는 재난을 위해서 재난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소설 속에서의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어떤 비유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집어들 때처럼 제품이 혹은 이 상품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의 그 모든 어떤 거래 과정 그 상품의 이동 과정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좋은 위치의 사람들을 알아서 이렇게 배치해 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의 구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주인공도 그 안에서 움직이지만 내가 인간성을 발휘해서 이것을 멈춰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인공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주인공 개인에게는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서는 부품이 내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행동하는 순간 그것이 오만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밤의 여행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보자면 이제 개인에게는 비극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다 읽은 사람들이 괴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 라는 비관에 적기를 바래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수많은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괴롭고 우울하고 어떤 자극 좀 안 좋은 쪽에 자극과 공포를 받고 그러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많은 문학 작품이 디스토피아를 말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찾아 읽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꼭 적중해야만 예언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재료를 찾아서 허구라고 하는 가공을 거치긴 하지만 작가들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코비드19인 상황에서 조금 더 도드라졌던 현실의 균열 같은 것들을 좀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뭐 SF 문학에서 많이 얘기했던 디스토피아 개념들을 봐도 그 중에 기후로 끝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 과거에 지나가버린 재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과학이나 앞으로의 진보를 말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많은 작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균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상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낙관적인 가능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비관적인 부분 그리고 약간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의 극단적인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많은 상상으로 그려보는 미래 그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질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약간은 의심하게 해주고 또 멈춰 세우게 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서사가 얘기하는 재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보의 어떤 한 형태 최소한의 브레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문학 작품에서 어떤 감흥을 할 수 있는 독자라고 하는 존재는 꽉 막힌 벽에서 문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문학 작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을 비롯해서 독자분들이 그 문의 가능성을 찾아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코비드19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덮고 있었던 어떤 상처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결국 상처라는 것은 드러냈을 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처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작품 속 주인공 이름에도 많은 의미를 담으셨었잖아요 152가지라는 여행 상품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152라는 숫자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 작품 속에서 인물 이름을 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숫자가 등장할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제가 약간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이름은 전 너무나 느낌으로 가볍게 짓기 때문에 물론 이 소설 속에 고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많은 분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 요나 신화를 떠올리시는데 그것도 틀린 어떤 해석은 아니지만 정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쓰면서 생각했던 것은 고요한 나라는 개념이었어요 세상 모든 게 요동치고 저쪽에서 재난을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많은 재난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 모습은 다른가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쪽에서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고 어떤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볼 때 스크린으로 볼 때 공감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주인공에게는 지금 나의 회사 내의 입지 혹은 어떤 나의 상황 이런 것이 조금 더 가까운 재난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게 고요하고 안전한 거리 확보라는 개념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숫자는 정말 152가지의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소설 쓸 때 오자하고 이자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재난을 스스로 만들어내기에 이르는 어떤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꼭 이게 재난이 아니더라도 자극을 추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자극을 받고 나서 이게 계속 관성적으로 이어지면 결국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극 어떻게 보면 자극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도 좀 저는 들거든요 그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하나의 방향으로 막 이렇게 달려갈 때 모두가 대세라고 말하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 한두 가지의 큼직하다라고 하는 걸로 달려갈 때 조금 다른 방향을 보고 여러 가지 마치 평행 우주처럼 다른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문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도 어찌 보면 좀 다양하게 보고 모두가 얘기하는 것 특히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악으로 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단, 이 도구가 우리를 정말 많이 들었더나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건데 그런 매체인 건데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집중력, 우리의 어떤 주의력, 나의 시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치 내 생각이려니 하면서 대세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그렇지만 사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재난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방향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전 질문 중에 하나 꼽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재난이라는 이야기랑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사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국가에서 크게 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도 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향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든 인류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밤의 여행자들을 쓰는 동안 그리고 쓰고 나서의 제 소설 작업이 밤의 여행자들에서 던졌던 화두를 계속 이어가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2012년, 2013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재난여행사 입장에서는 더 호황인 상황이 된 거예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극이 아주 굵어지고 좀 더 갭이 커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여행자 입장에서도 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실 밤의 여행자들을 쓰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 공정여행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 자체가 재난과 여행을 좀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기 전에 어느 지역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을 검색하다가 이 내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것을 둘을 합쳐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된 그런 이기적인 여행자의 마인드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살아오면서 계속 여행자로서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 제가 쓰는 동안 찾아봤던 여러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고급 리조트와 어떤 리조트가 어떤 자연 환경 속에 놓였을 때 그 리조트 안에만 있으면 사실 그 밖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갭이라든지 이런 거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작품을 쓰기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커졌고요 제가 최근에 썼던 작품, 불타는 작품이라는 소설인데 거기서는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든지 호주 산불 이런 거 이제 사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라든지 보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서 와 마크로스코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색감이 어떻다니 그렇게 진짜 관람을 대놓고 미술 작품처럼 하는 인물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시선을 내가 보고 있었던 카달로그를 좀 넘어서서 돌려서 좀 더 많은 다른 각도를 보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9.11 테러 직후에 사람들이 영화 같아 라고 그 현장에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게 또 약간 중첩돼서 재난을 나와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순간에 스스로는 좀 안전망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걸 끊임없이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굉장히 겸손하게 작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문학 작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날 작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소한의 어떤 작가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작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제 내 이름이 표지에 박힌 책을 쓰더라도 난 작가라는 타이틀을 쓰지 않겠다라고 어딘가에 선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있으니까 작가의 어떤 최소한의 소양 같은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작가로서의 최소한의 소양 그냥 솔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또 지금 책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책이 많고 작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중하는 태도 어떻게 보자면 타인이 작가일 때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작가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가를 존중하고 작가의 어떤 욕구나 시대의 작가가 반응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그런 태도를 가져야 진짜 작가지 라고 선을 그어두는 감정이 있는 것과 동시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한 권의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를 기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갈무리해서 책은 되게 고전적이지만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박제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좀 포획하고 싶은 순간들 어떤 생각들을 가볍게 책에 넣어둔다라는 개념으로 모두가 좀 편안하게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저에게는 아주 충돌하는 개념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책을 사랑하고 책의 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가를 존중하는 마음과 동시에 나도 어떤 나의 생각을 적어서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되게 고전적이고 사람들이 자꾸만 오래전부터 멸종을 얘기했지만 아직 멸종되지 않은 여전히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로 어우러지는 작업들을 할 때 그 욕구 앞에서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를 멀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비단 소설을 쓰는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생활을 창작해 나갈 때 솔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부담감을 좀 덜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애티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윤고문 작가님 Q&A까지 알차게 마무리 짓고 이것으로 이번 토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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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